자몽 잘 잤어? 대대 왔어? 자몽이 그거 시 언제 했어? 언제 해 놓고 지금 엄마가 일어나니까 간식 달라고 그러는 거야. 자몽이 거기다 시 했어? 좀 현재 됐는데. 자몽이 다 먹네. 간절약인데, 이거 간절에 좋은 건데 안 먹다가 이렇게. 아, 먹였다. 자몽이 먹었네. 배 타버려. 탈리자, 환타 거 먹었어. 간절에 좋은 거 따먹더니 자몽이 딱 뱉다 버려. 이렇게 환타가 주워 먹었네. 간절에 좋은 거 환타보다 자몽이가 먹어야 되는데. 응? 간절에 좋은 거 환타보다 자몽이가 먹어야 되는데 자몽이가 뱉어버려. 환타야, 자몽이가 뱉은 거 너가 먹었냐? 아이고, 자몽아. 간절에 좋은 거 먹어야지. 미포만 좋아하냐? 이 자식이 그냥. 어머, 먹네? 우와! 환타가 하나 좋아해. 간절에 좋은 거거든 자기야. 이제 환타가 뱉은 거 자몽이가 먹네. 하하하하. 진짜 얘네들 사이 좋아 아주. 이제 환타가 돼. 아까 자몽이가 뱉은 거 환타가 먹더니. 자몽아, 먹을만 해? 이건 좀 많이 줘도 괜찮아요. 간절이 좋은 거거든. 어머, 자몽이야 이거 맛 알았네. 음, 음. 오, 이거 먹네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아유, 우리 함께 맛있어. 아유, 맛있어. 아유, 맛있어. 맛있어! 아유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! 뭐? 잘 줄까? 자몽이 먼저 주지야. 아유, 다 전원. 아유, 맛있어. 아유, 맛있어. 아유, 맛있어. 아유, 맛있어. 어허허허허허허허허. 이렇게 맛있어? 뭐 이거 나눠 먹는 거 봐. 아이고, 한타 여자야, 여자애. 쪼끄만 하고 막, 그거 딱 반으로 나눠 먹는데. 많이 먹어 먹는 밥 안 먹어. 밥 먹 얼마나 좋아. 샤, 택택도 하고 간식도 먹고.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에요. 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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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.